네 사오쌤의 유튜브학교 오늘은 크로우마키 방송하는 방법 빠르게 알게 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네이버 검색창에 크로우마키천이라고 검색하시고요. 크로우마키천을 주문하시는 겁니다. 값싼 종국산은 만원대지만 쓸만한 것은 한 3만원을 주셔야 됩니다. 자 본인만의 방송을 할 공간 즉 스튜디오나 빈 착구 같은 곳에 있다면 그곳 벽면을 파란색이나 녹색 팬티를 칠해도 부어갑니다. 자 그 후에 프리즘 라이브 물론 PC버전도 있겠지만 아마 왕초보 유튜버 분들은 스마트 버전을 쓰시고요. 화면 상단 왼쪽에 점 3개 이게 메뉴인데 거기를 클릭하신 후에 그 메뉴 중에 하단에 있는 크로우마키 방송하기 버튼을 누르세요. 자 그러면 배경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핸드폰에 있는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 중 선택하셔서 배경으로 쓰시면 됩니다. 자 다섯 번째로 지금은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몇 번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이 또한 쉬울 겁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